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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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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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오늘 맛 찔러돼 오늘 맛 질러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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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금만 더 해주고 나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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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나를 생각해 같이 나는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하길 하루도 열매 어디다 생각하는지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네 장단으로 쫙 떨어지네 네 장단짜리 노래가 짤막하면서도 이쁘고 강력하잖아 메시지가 강력하잖아 나는 엄청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 생각은가 모르겠어 그 말이야 많은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거야 백만마디 이 말보다 롱이 롱이 아멘 연 걸렸구나 연이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 걸렸네 삼총동 감자 그거라 연 달려줄 거나에 나는 그댈 생각보기를 하루도 열배빵은 나 생각오는디 그대 능은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요렇게 멧어요 그러면 오늘은 10분만이 빨랑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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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